정수리 씨가 부르면 시대유감 들어볼까요? 같이 좀 놀아주셔야 합니다. 에이, 여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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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라. 와. 왜 기다려왔다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거짓듯 너의 가식 때문에 너의 얼굴 가죽은 끙틀거리고 끙틀거리고 나이 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걸을 하나의 차이네 검게 물든 입술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의 나의 성을 들을 수 있어 소리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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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사람이 사실 여기 사운드가 좀 열악한데 고개 굴하지 않고 말이죠 나 정진훈 시대가 좀 열릴 것 같은데 다음 노래도 이런 걸로 가자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춤 더 춰야 돼요? 넌 돌아오지 못할 강을 다 못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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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